저는 제2차 크라인 연명칭 머스크바 국제 피아노 컨퓨어에서 특동을 한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평양제일보아학원에서 공부하는 최장흥입니다. 저는 조인 비직판 피아노 연주에 적극적인 지지와 율건적인 박수갈자를 보내준 컨퓨어 심사원 선생님들과 머스크바 시민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피아노 연주를 제일 사랑하며 초론된 수절부터 재능의 싸구를 찾아주고 꺾혀준 거마오 어머니 저에게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피아노 연주가로 겉받아 보겠습니다.